힘내고 꼭 만나야 해 누구를? 꼭 만나야 해 달걀곡입니다 지금 어디 그는 내 사랑 계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그리운 포기른 해문들 우리 사이 대장처럼 못다한 말들이 살아있는데 넌 만나야 해 꼭 만나야 해 호내를 풀어야 해 내 사랑 허가 예수님의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 사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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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